어? 파는 그 간장에 넣는게 아니고? 아 두 뿌리 정도는 그 넣고 고양이가 귀신이다. 사람 딱 감에 바로 나온다 아 예. 그니까 아는 가만히 보면 아 예. 으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예. 아 그건 슬리퍼가 애는 같네 딱 보니까 됐어 됐어 이제 그만큼 얻어도 안될까요 다 됐나 아 음식이 욕치면 안되지 응 끝까지 만들면 되지 뭐 아 슬리움파 뚝뚝 잡아줬습니다 저희는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블루베리입니다